우승컵을 든 조코비치 조코비치는 21일 미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단식 결승에서 디에고 슈와르츠만 15위 이탈리아을 2 0 7 5 6 3 으로 물리쳤다 우승 상금 20만 5천 2백 유로 약 2억 8천만 원을 받은 조코비치는 이 대회에서 2015년 이후 5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조코비치는 또 마스터스 천시리즈 대회에서 통산 36번째 우승을 차지 라파일 나달 2위 스페인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최다 우승 기록을 새롭게 썼다 마스터스 천시리즈는 1년에 9차례 열리는 대회로 메이저 다음 등급에 해당한다 나달은 이번 대회 8강에서 슈와르츠만에게 0 2 2 6 5 7 로 저 탈락했다 조코비치는 클레이코트에서 열린 이번 대회를 재패하며 27일 개막하는 메이저 대회 프랑스 오픈 전망을 밝히 했다 또 이달 초 us 오픈 16강에서 시점 후 신경질적으로 처분한 공이 선심위목 부위에 맞아 실격패당한 충격을 어느정도 털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ap 연합뉴스 키 170cm의 단신 슈와르츠만은 이번 대회 8강에서 대회 3연패의 통산 10번째 우승을 노린 나달을 꺾는 등 돌풍을 일으켰으나 조코비치의 벽은 넘지 못했다 슈와르츠만은 1세트 초반 자신보다 78cm가 더 큰 조코비치의 서브게임 2개를 연달아 브레이크 게임 스코어 3 0까지 앞섰지만 초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조코비치의 오전 전승이다 조코비치는 이날 백핸드 범실이 18개나 나오는 등 실책수가 26, 19로 슈와르츠만 보다 많았지만 공격 성공 횟수에서는 29, 17로 우위를 보였다 포핸드 위너 수가 18, 8로 조코비치가 크게 앞섰다 첫 서브의 평균 시속은 조코비치가 192km로 162km의 슈와르츠만 보다 훨씬 빨랐다 조코비치는 프랑스 오픈을 앞두고 큰 대회에서 우승에 매우 만족스럽다며 대회 기간 내내 좋은 경기력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올해 치른 32경기에서 31승 1패를 기록했다 그 1패는 US 오픈 16강이 실격패다 로이터 연합뉴스 함께 열린 여자 프로 테니스 WTA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총 상금 209만 8290달러에서는 시모나 할레프 2위 루마니아가 우승했다 할레프는 카롤리나 플리스코바 4위 체코와 결승에서 1세트를 6-0으로 이기고 2세트도 2-1로 앞선 상황에서 상대가 왼쪽 허벅지의 통증 때문에 기권에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20만 5191로다 할레프는 2월 두바이 듀티프리 챔피언십과 8월 프라 오픈에 이어 최근 출전한 세계 대회 연속 우승 14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이 시각 세계 대회 연속 우승 4위 체코 이 시각 세계 대회 연 tradicional 당시 corn Shakira 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